오늘의 영상 포인트 아우, 기대된다 이거 개꿀 재밌는 거 같던데요 완전 신맵이 나와 쌤과 듀오를 한다 와 맵, 조, 좀만네 맵이 짜가 더욱 재밌다 김계정은 오늘 치킨을 먹는 그럼 즐거움? 아우, 기대된다 이거 개꿀 재밌는 거 같던데요 완전 뭐야? 지린다 오케 와 맵, 조, 좀만네 어딜 내릴까? 어딜 내린 게 아무데나 아무데나 와 이거 너무 금방 떨어지는데? 아 저기 헬기 떠 있네 봐봐 아하! 헬기요? 여기 올라가가지고 좀 좀 맵 전체적으로 둘러보자 여기 올라가고 싶으면 더는 되게 서밍 안하고? 예 저희 종보맨들인데요? 오차 어디로 올라간다고?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죠? 여기요? 헬로우 올라갔어 예 내려간 거 아닌가요? 우리 어떻게 해야 돼? 그냥 그러고 있으면 됩니다 오 야 헬기가 빛 비춘다 저기에 그럼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냐? 그런 뜻이야? 진짜? 어 헬기가 밖에 싸돌아다니는 애들한테 조명 비춰준대 그럼 우리도 비출 거 아냐고 우리는 밖에 싸돌아다니는 건 아니지 않나? 위에 있지? 와 야 저기 진짜 딱 비춰준다 저기 진짜 너무 잘 보이는데? 헬기가 근데 하나밖에 없네 나 여러 대 있을 줄 알았더니 저거면 안 들키지 야 나 혹시 저격당하면 바로 밑으로 떨어질테니까 살려달라고 올게? 네 왜왜 어어? 허락도 오케이 넌 그러면은 저거를 가봐 정찰이요 움푸 들어오도 돼요? 아 안됩니다 안됩니다 스스로를 지켜야 되니까 권총 수류탄 요정도만 내가 허락을 할게 와 여기 장갑차 온다 저기 여기 오 뭐야 장갑차가 사람들 쏴 저봐 장갑차가 레이저로 사람 쏘고 있어 레이저로 어떻게 사람 쏘냐 저봐 뭐야 로켓런처 발사했다니까 방금? 저 위에 아 이따가 헬기 위에 올라가 볼래? 헬기 위에 올라갈 수 있어?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? 갈리든 뭘 하든 일단 올라갈 수는 있겠지 글라이더에 올라탔다가 죽은 적이 있어서 지금 뭐하고 계시죠? 약을 찾고 있는데 약이 단 하나도 없어 부스스 인정합니까? BBS에요 그가? BSS요 BSS는 안돼 어? 여기 벨트가 있어 어? 주의해 어떤 미친놈의 곳에 벨트를 벗어놨어 당신도 떨어지세요 어서 아 자기장이 있는 한 여기가 제 집입니다 빨리 살려줄 수 있을 때 빨리 떨어지세요 에이 떨어져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근데? 여기 밑에 스펀지 있거든? 여기 데미지 안받지 않을까? 데미지 진짜 안받아 나도 이거밖에 안받았어 빨리 떨어질 수 있을 때 떨어지라고 아 자기장 아직 남았잖아 달려! 아 찰 X가 빨리 떨어지세요 당신은 저와 함께 갑시다 자 오케이 여기 일단 딜 안받고 여기서 그냥 맨 바닥에 떨어져도 돼 4 오케이 한 요정도 그래도 내가 피 더 많죠? 아 잠깐 어? 여기 구상했어 어? 여기 처음 뒤져 처음 뒤져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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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잖아 쏘잖아 에이아이다 에이아이다 에이아이 야 야 영접어 로켓런처 발사 야야야 안돼 안돼 주의해 주의해 오 야 이거 뜨거워 뜨거워 소 죽을 일은 없겠네 저 이길 수 있어 우리가? 모르겠다 일단 우리는 지지 않을까? 전 권총 있어요 저도 권총 하나 더 없었어요? 살짝 소리 없는 남살자 컨셉으로 가자 이거 탈 수 있는거 아니야? 탈 수 있을거 으유 굉장한데 이건 이건? 수령한데? 어때 어어 누가 쐈잖아 어또 어또어또 어또어또 야이 무슨 씹 하나밖에 없잖아 주의해 오우 야야야야 정면 정면 여기 1핑 어 쟤가 날 못본거 같은데요? 발소리난다 이거 너 아니지? 오 너무 가까운데? 오 못잡았어 야 안다 안다 아 못 맞췄어 주의해 주의해 거의 바로 옆에 있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씹 저기 레이저 사이트 오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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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까 전에 나 스킬 쏠 잡았던 새끼다 탑6에 우리 탑6 컨트롤 누르고 움직여 근데 우리 우리 가야되는데요 야 나 곤충 줄래? 오 오 오 오 땡큐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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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해 충분해 한 놈 잡기엔 충분해 나 손공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 야야야 바로 옆에 있어 나에게 한 번의 기회가 와 못잡았다 야야야 우리 자기장 들어가야돼 자기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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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어느정도 들어가는게 낫겠다 오 오 살았어 살았어 오 오 경기지역 밖에서 죽었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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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 에이 걔 먹으면 안돼? 안돼 여기 있어? 먹어서 ㅈ 될 바엔 안 먹고 ㅈ 되는게 명분이 있어 왜 우리한테 자기장이 붙어주지 않는거야 이제 문 열어봐? 문 열어봐? 문 열면 우리 죽잖아 우리 어떻게 위치 알아야되는가 여기 문어 문 있겠지? 오케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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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문 열어야돼 너 먼저 나가봐 야 이거 너무 저기요 여기 있다 저기있다 어우 어 잠깐만 아 괜찮아 넌 안 들켜 복수를 갚아줄게 아 나 들켰어 들켰어 왼쪽 왼쪽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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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시청자 저거 봐 잠깐만 큰일났다 2대1인가봐 어떡하지? 아 응 내가 안된다고 했잖아 헬리콥터 프로펠러에 사망했다는데요 상식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. 오, 저게 뭐야? 저기 다리 같은 거. 다리? 오, 저걸로 건너갈 수 있는갑다. 야, 차 있다. 차 한 번 올라가 봐? 올라가 봐. 믿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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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어? 어? 어? 아, 내가 이렇게, 내가. 오, 탔어! 우와! 진짜 타고 있어! 바로 내릴까? 여기, 여기 이런 데 내릴까? 그래, 그래, 여기 1번, 1번으로 와, 1번으로. 여기 한 번 건너 보자, 다리. 에?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. 아니, 템 파밍은 하고 건널 거지? 아, 그럼. 여기 옥상부터 해서 싹 합니다. 오, 전파 방해 배낭. 자, 건너러 가는 거야, 다리. 어, 템 있나? 저 위에 템 있다고? 없어 없어, 여기 왜 가! 오, 야, 야, 야! 오, 왜 터는데? 오, 야, 야! 이거는 전략이라고? 야, 근데 우리 자기장. 지르긴 하는데 가자. 다리 건너서 가자, 그냥 온 김에. 오, 야, 야, 자기장. 아, 자기장 개 아프다. 너 공포방에 그냥 있잖아, 나 없다고. 그러네. 어디 가, 어디 가, 어디 가. 오, 야, 야, 난 어디 가! 하하하하하하. 여기, 어, 왜. 너무 탁 트여 있어. 어, 잠깐. 발소리 두 개 나는 거 같은데. 발소리, 아, 발소리. 보여? 어, 여기 바로 앞에 있어. 헬로! 여기, 보이지? 나이스! 아유, 그냥 뭐, 그냥 어? 그냥이죠. 비상 낙하산 왜 있어, 얘? 어, 맞아, 그거 생겼대. 건물에서 뛰어내릴 수 있대, 이제. 어, 줄 테니까 빨리 한 번 하고 와. 빨리빨리빨리. 우와, 뭐야 이거. 어, 근데...야, 벨트! 아, 그래서 아까 전에 벨트 벌이 있었던 거구나. 어떻게 하는 거야? 근데? 하이히히히히... 어, 앞에 있다! 앞에! 정면, 정면! 오, 오, 정면, 정면! 너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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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덄 한 대도 못 박았어!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! 괜찮은x3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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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수류탄 날아올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을걸. 핫! 잡았어요. 아닌가? 안 잡았네? 어? 에잉? 어? 자존심 너무 상해 어디있어? 어디지? 어? 할소리? 아니아니 바로 옆에있어 바로 옆에있어 헛! 잡았다 일단 화킬 냈거든 왜이래? 야 선광탄있어 참 바로바로 여기 쏘고 뛰어 나이스 뭐야 뭐야 하나가 더있어 저 뒤에 아 판매가고싶은데 어떡해 진짜 별거없어 오야야야 붙었다 저깄다 저깄다 나 여기있는지 모르나봐 오 이제 스포트라이트 받았어 왜 나한테 안주지? 두명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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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다 뒤보고있잖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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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수류탄 나 수류탄 있어 나오는 순간에 안되겠다 오 잠깐 5명 생존이야 왜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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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울해 아 나 음료수가 없어 왜없어 음료수 어? 안에있네 안에있네 아 지금 나만 아 자 anha 하핰 5명 어 가상 이때가 지키부터 지금부터 죽음 저기있다! 저기있다! 여기...수유탄을... 와우! 야야! 복당 너무 늦... 와... 너무 아깝다... 야 복당 너무 늦... 야 복당 너무 늦... 니가... 니가 빨리했어야지... 총 안쓰고 그냥 피하기만 했어도 이겼겠다... 아 이거 음료수 먹었으면 이겼을텐데... 그치? 음료수 딱 0.01초에 나 시체를 파뫌했어야지... 난 니 시체 말고 다른 이시체 확인했지... 아 loop 중 양보로きます 꽥